소모야, 괜찮아?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내 편? 그게 뭔데? 엄마가 그러는데 누가 널 곧살게 굴면 혼내주고 너도 같이 먹어주고 아플 땐 옆에 있어주고 하는 거래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좀 솔직해지자 난 요즘 그 생각해 네가 어릴 때 했던 약속 누가 나 힘들게 하면 켜준다고 했던 거 근데 그게 너면 난 누구한테 말해야 되냐 네 의지로 혜영이 좋아하려면 울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네가 말한 선택이라는 거지 내가 그때 뭘 놓쳤는지 엄마는 절대 이해 못 해 네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! 나는! 나는! 내 모든 걸 잃을 각오로 찾아간 거라고! 뭘 놓쳤는데? 아닙니다 난 범윤아 나는 너를 잘 못 해 내가 한 손으로 찾아간 거라고 생각하지 나 나는 범위가 내가 그대에 선우 착하다 그렇게 착해 내가 매일매일 네 조알람 올려줄게 임조조 내가 좋아해줘 좋아해! 네가 학교 찾아왔을 때 그때 나 혜영이 생각밖에 안 났어 혜영이 생각밖에 안 났어 아름다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